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 버드나무 묘목이 이렇게 쑥쑥 자라다가 그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기운보다 그 지구 중력의 영향이 강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버드나무가지가 되듯이 인간도 10대 20대에는 골격이 쭉쭉쭉 자라면서 중력에 역행하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20대 중후반부터 얼굴 살들이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쭉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올라갈 때는 지구 중력의 영향을 거의 안 받다가 커갈 때는 근데 이제 그 키의 성장이나 얼굴의 성장 골격의 성장이 멈추고 난 다음부터는 지구 영향을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강아지가 태어날 때도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마 부분에 상암면부 살들이 쳐져 내려와 그 눈 위를 덮고 그 다음에 하암면부의 볼살이 이렇게 중력의 영향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얼굴 노화에 대한 성외과적 수술도 이 파란 원에 상암면부를 당기는 이마 거상술 그리고 하늘색 원에 하암면부를 당기는 안면 거상술이 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만 거상술을 다섯 번이나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리즈 테일러가 그 젊은 날과 비교해서 눈도 더 크고 눈 처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도 별로 젊은 날에 비해서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이유가 코, 인중, 입술에 이 노화를 교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동안 비결 관상성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교정하는 이 중암면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머니와 손녀로 추정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얼굴 노화를 분석해 보자면 어린아이의 계란형 얼굴이 늙어서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 되면서 눈도 처지고 볼살도 늘어져 있습니다만 입 주위의 변화를 보면 참으로 쇼킹한데요 우선 꽃봉우리 같던 입술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그 입 주위 주름이 생긴 반면에 인중이 올록볼록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인중릉이라고 하는데 그 인중릉도 그냥 맴맨하게 되면서 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가들 인중을 보면 이렇게 여기가 볼록볼록하게 그 윤기된 것을 보시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볼록볼록 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제가 존경하는 세계적인 지방이식의 대가 그 뉴욕 메나탄 트레베카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하고 계신 그 시드니 콜맨의 이 아름다운 사파를 보면 눈주름이 생기고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도 발생하였지만 이 가로로 쳐진 이 하얀 선을 기준으로 보면 입의 위치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옛날에는 눈, 코, 입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살이 처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만 있었기 때문에 그 리즈 테일러가 안명거상수라고 이마거상수라고 막 이런 거상수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이든 그 얼굴로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2016년 미용성외과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그 코끝, 인중, 입주위를 리프팅해서 중안면 거상수를 해야 젊고 매력적인 얼굴을 만들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파란 부분에 이마, 눈썹 거상술 그리고 하늘색 부분에 앞면 거상술 이외에 이 노란 부분에 그 중안면 거상술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중안면 리프팅, Central Face Rejuvenation 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안면 거상술의 그 구성요소로서는 그 처진 입을 위로 거상하기 위해서 그 인중축소 리프팅이 들어가며 팔자주름, 귀족, 지방이식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코끝, 비주, 인중에 그 비순각을 예쁘게 만들어 주면서 승장 마리오네트 지방이식, 턱 라인 지고 지방이식 그리고 줄어든 인중 길이에 맞는 입술 지방이식 등이 포함되는 그 노화의 흔적 하나하나를 교정하는 디테일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인중축소 리프팅을 단독으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패키지로 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수술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 동영상에서 그 인중축소 부작용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얼굴 중앙부의 노화가 인중 길이만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아닌 팔자주름이라든가 마리오네트 주름이라든가 또 입술 주위에 이렇게 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하나씩 교정함으로써 그 안면과 상술, 이마과 상술 해가지고 주름 제거술 해가지고 주름 없는 늙은 얼굴이 되는 게 아니고 늙어서도 예쁜 얼굴, 또 작은 얼굴, 또 젊은 얼굴 이런 것들로 이렇게 관상성형을 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관상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교정해 나가야지 어느 수술만, 눈주림이 생겼다고 쌍꺼풀 수술만 딱 하게 되면 중년에서는 굉장히 싸나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